자, 이제 유형별 핵심 문제부터 풀어볼 건데요. 1번이요. 1번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긴 해요. 일단 한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아까 읽었던 얘기가 또 나왔죠? 과거 사건의 결과,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당의 의무를 유행하기 위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시에 자원의 유출 금액을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으며 충당부채를 본다. 완전히 맞는 얘기인데 오답 유형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매우가 빠진다고 했죠? 왜냐하면 일반 기업의 기계율은 매우 높고 IFRS는 높고라서요. 보시고요. 2번. 수선충당금은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충당부채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완전히 맞고요. 하여튼 수선비, 수선충당금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충당부채나 충당금이 될 수 없어요. 3번째,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은 항상 충당부채에 충족하는 것으로 본은 아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충당부채의 요건이 뭐였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 보증 섰죠? 나중에 얘가 망하면 돈 무조건 갚아줘야 돼요?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의무. 계약서 섰어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금액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누가 10억을 빌려줬는데 은행한테 빌려왔는데 내가 10억을 보증했대. 내가 갚아줘야 될 때는 10억이니까요. 하지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은 항상 높은 게 매우 높은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신용부서사 제가 강의하고 이북 원정 선생님 강의하죠. 원정 선생님이 저 보증 서줬어요. 저 많이 벌어요. 라고 한다면 원정 선생님이 굳이 저 보증해줬다고 해서 충당부채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제가 성실하게 갚아나갈 거니까. 그래서 얘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음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은 항상 충당부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죠? 자 이제 4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우발자산이라고 한다. 우발자산의 정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5번. A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고 환불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널리 알렸다. 이러한 A사의 환불정책은 충당부채 요건 중 하나인 과거 거래의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현재의 의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법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공표하고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하게 한다면 의제의 의무가 성립한다고 했죠. 고객들한테 널리 알려고 여태까지 해왔대요. 그럼 의제의 의무가 있겠죠. 그러면 현재의 의무가 있는 걸로 본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구분하셔야 돼. 여기까지 봤고요. 2번을 보시면 이게 충당부채랑 보고기간으로 사건이랑 좀 엮어서 나오는데 그럼 보고기간으로 사건 같은 경우에 여기가 12월 31일이고 여기가 2월 재무제표 공시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이에 일어나는 이벤트들을 보고기간으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충당부채와 관련해서는 이때 충당부채 인식 유권을 충족했는데 이 사이에 이 금액을 보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때 신뢰성 있게 추정된 금액으로 수정해 줍니다. 읽어보시면 가 회사가 오염물질의 방류 혐의 등으로 관할 간청에 제소되어 있고요. 구문 변호사에 의하면 보고기간 말 현재 폐수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3천만원 이상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했대요. 그럼 뭡니까? 과거에 내가 방류했고, 그렇죠? 지금 소속해서 지면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3천만원으로 추정했죠. 그러면 충당부채로 3천만원 잡아줘야겠죠. 이거 회계처리 보시면 가는 충당부채로 3천만원 잡으면서 비용으로 3천만원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했고요. 나 보시면 보고기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 X2년 10월 10일 날 종결해서 2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났대요. 이거 제가 여기 써놨죠?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보기 보시면 맨 끝에 각 사항은 모두 독립적이다. 이 얘기 안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가랑 나랑 이어서 보시는 경우가 많던데 별도의 사항이에요. 아무튼 나는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이 났대요. 재무제표 공시전에 그럼 이때 충당부채라는 인식요건을 만족한 사건이 있었고 이때 판결이 나와서 금액이 확정됐으면 당연히 확정된 금액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줘야겠죠. 그래서 나같은 경우에는 충당부채 2천만원 잡고요. 비용으로 2천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없지 않죠. 다 볼게요. 보고기간 말 현재 매출 채권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10억으로 평가하였으나 X2년 10월 11일 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래처의 파산으로 2천만원의 추가적인 대손이 예상된대요. X2년 만에 대손충당금은 없었대. 우리 아까 봤죠. 보고기간의 사건 중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보고기간의 사건으로 거래처의 파산이 있었으면 얘를 반영해서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다시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이에 이벤트가 발생했고 얘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대손상각비로 얼마? 2천만원 잡고 얘는 충당부채가 아니라 대손충당금으로 2천만원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아 나 보세요. 나.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증권은 실제로 12월 30일 날 공정가치를 알 수 있어요. 정확히.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이후의 이벤트지 12월 30일 날 그 시점의 이벤트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변동한 건 그 다음 년도의 이벤트지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이 경우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는데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에서 총 7천만원을 단기 손익의 비용 처리해줘야겠죠. 답은 몇 번? 7천만원이요. 저희 시험에 이 정도 출제가 된다고요. 이 정도.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